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こういんじゃん cow do 여러분の歌がある時 日本語の歌クワイトバレを見よう päك 早送り 初番の歌を超している 初番の歌を 初番に 初番の歌を 大好きな歌を 開催させた 이제 너무 잘해! 우리 모아가 여러분 정말 잘 어울릴게요 우리 다시 준비할게요 문제를 펴겠습니다 문제를 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아 잘했어 자, 이런 거 주연히 할 걸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아를 함께 하세요 자 마지막 모습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늘은 못하길 수 없는 모아들 축제에요 우리 이러면 모아들 사이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왼쪽 모아들의 슬림을 찾아볼게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게 다음의 왼쪽 모습을 찾아볼게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음으로 왼쪽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치 strangushi 야 우리 오른쪽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고 가시죠 와... 세상에... 와... 세상에... 자...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면은 노래 제품들이 기뻤던 걸 민원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슈머럭 시간이로 슈머럭을 준비하지 말씀하시고요 실생각이네요... 최근비를 준비하지 말씀하시는데 이 곡 다 볼 수 있나요 오늘? 오늘 어떤 무대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럴줄 봤어요 제가 여쭤보면 쉽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닐 만큼 제가 준비 잘 하실 수 있게 이만 눈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통화까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 안아있으세요? 아니... 모든 아티스트 여러분께 똑같이... 이런 열렬한 선정을 보내주실 수 있다니 우리 케이파게티 여러분 세상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올라오시고도 여러분 난리나실 것 같은데 스트레이키스입니다 좋아요 eligibility 실패 편의점 oynige 네 이쁘게 되는 듣기 즉 먼저 저희 백수패배가 주말에 백수패배가 안에서 홈쇼패배입니다 자 이제 수능여러분을 만나실 시간입니다 무조건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여러분 파이팅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죠 안녕히 가세요 핸드와 골반 소중으로 백반장 신은 여주인공이 우리 스트레이킷인데 이렇게 많은 회장님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없었죠? 우리 예수패배하고 레드카펫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회장을 보여주시는지 먼저 가을래 하고 가겠습니다 가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참전합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가만히 가겠습니다 자 카운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오른쪽이 계신 스테이 여러분이 크루에 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리 스트레이킷 하는가 무대 무대는 스트레이킷인데 오늘 뭘 준비하셨는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동작 키트 하나만 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걸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무대는 공작 테스트 어워즈 보영릉팡 1951시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대 준비하실 수 있게 얼른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